안녕하세요. 국립과와 정치에 대해 발표하게 된 중학교 15기 3학년 1반 정민서입니다. 우선 제 이름은 정민서이고 나이는 16세, 서울세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신국제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된 계기로는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가수의 정치인들은 법조인 출신임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정치인 인맥들 또한 법조계와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문점이 생겨서 연구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5부 요인을 보면 국회의장을 제외한 5위는 모두 법률과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법률과 정치가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자유민주주의에서 정의 실현을 위해 법률가들에게 권력이 지어집니다. 그 권력이 강해짐에 따라 법률가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법률가의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법 및 법률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져 법과 정의의 단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약화될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정당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률과 정치의 장점으로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 권리, 공포된 법에 따라서 국가 권력 통제를 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걸 국민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인치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 군수정치 시절의 독재주의를 인치주의라고 합니다. 정해진 법이 아닌 특정한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몰아져 자의적인 통치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인권유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사법과정의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 이 국가를 이룰 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입법부는 선거로 선출하고 행정부 또한 선거로 선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럼 왜 사법 권력 구성을 민주주의의 다수결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고 정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선거를 통해서 사법 권력을 구성할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사법부를 선거를 통해서 구성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다수에 의해서 선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정치적 다수는 웃게 되겠죠. 한마디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소수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할 것입니다. 그럼 공정성과 불편 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오랫동안 고심해 왔는데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가 점점 사법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사법의 독립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민주주의와 이것이 충돌함으로써 흥미로운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고 제 진로에 관련해서 깊은 탐구를 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